NATS로 애기'하루만 이리-야 아침아 아침아 움직여봐 못 끝나 아침아 아침아 이게 뭔 일이네 지금 허리를 못 쓰네 아프네 아팠다나 얘 안 추울까요 이게 뭔 일이야 강아지 때문에 옮겨야 되니까 아 아 하지 마세요 선생님 알겠어요 괜찮아 그래 그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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